유럽 축구의 올 시즌을 진짜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기에 열리게 됩니다 1회에서 월요일을 넘어가는 새벽 4시입니다 바이렘 위넨과 파리생제르마왕의 챔피언스 리그 단판 결승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누가 이길지, 골이 또 얼마나 터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팀끼리의 맞대결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실제 바이렘 위넨하고 파리는요 지금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팀 득점, 다득점 1, 2위 팀입니다 아, 바이렘 위넨 뭡니까? 10경기에서 42골, 경기당 4골 이상씩 때려놓고 있고요 파리도 10경기에서 25골, 2.5골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두 팀이 맞붙게 되면 기본적으로 6, 7골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팀들인데 아, 누가 이기더라도 또 트래블이 됩니다 트래블이라고 하는 게 자국리그 우승, FA컵 우승, 그 다음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이렇게 모든 걸 석권하게 되면 트래블 이렇게 불리는데 지금 바이렘 위넨도 파리도 그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딱 우승 트로피를, 빅이어를 들어 올리면 바로 트래블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바이렘 위넨이 10경기에서 40골이라고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단일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번에 위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던 팀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1999, 2000 시즌 때 바르셀로나만이 현재의 위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는데 그때 45골을 바르셀로나가 때려 넣었는데 그런데요 그때는 16경기를 치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러니까 지금 바이렘 위넨 10경기에서 42골, 당시 16경기에서 45골이니까 지금의 바이렘 위넨의 페이스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승리해도 역사가 됩니다 바이렘 위넨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동안 역사를 다 뒤져봐도 11연승을 한 팀이 없어요 지금 바이렘 위넨이 10전 전승, 10연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기게 되면 11연승인데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최초로 11연승하면서 우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역사고 과거에 바이렘 위넨하고 레알이 10연승을 거둔 적이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바이렘 위넨이 우승하게 되면 6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되게 되는 건데요 1974년, 1975년, 1976년 이럴 때 백헨버, 게르트 블러 정말 위대한 선수들이 많았던 시대인데 이때 3연패 했었고요 2001년과 2013년 이렇게 우승 총 5번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승하게 되면 6번입니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가 13번이죠 그다음에 에이시밀란이 7번인데 리버풀과 같아지는 공동 3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바이렘 위넨입니다 이기게 되면 파리는 이 자체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 역사에서 그동안 가장 좋았던 성적이 1995년 4강이었습니다 드디어 정말 파리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결승전에 처음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카타르 자본이 파리를 딱 인수한 다음에 9년 걸렸네요 9년만에 파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파리가 보면 8강, 16강 이럴 때 무너질 때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 또 한 번 그래서 내친 김에 우승까지 가보자 이런 파리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모두 8번 싸웠는데 누가 좀 더 유리했을까요? 파리가 좀 더 우세했습니다 5승 3패로 그동안 파리가 잘 싸웠는데 하지만 최근의 맞대결이 2017년 12월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바이리 미넨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때 레반도프스키, 톨리소 이렇게 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서는 은바페가 골을 넣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변수를 한 번 볼까요? 변수 원래 처음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네이마르 혹시 못 뛰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유니폼 바꿔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권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네이마르가 결승전 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상 변수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부상 선수들이 많이 회복을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상 선수들도 몸 상태에 따라서 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바이리 미넨 같은 경우는 센터백 보아탱이 약간 근육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뛸까 말까 이렇게 좀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행히 오른쪽 풀백인 파바르는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지난번 교체로 뛰었으니까 이번 결승전도 뛸 수 있다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파리에서는 골키퍼 나바스 그 다음에 수비 쪽에 쿠루자와 미드필더 게에가 약간 몸이 지금 부상 여파가 있어서 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파리도 미드필더 베라티가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경기 선발로 뛸까? 어떻게 할까? 지금 좀 보고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선발 라인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부상의 어떤 리스트나 이런 걸 좀 여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뭐 크게 전력 제외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된 상태에서 두 팀이 제대로 맞붙는 그런 라인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름 위내부터 보겠습니다 4-2-3-1로 쓸 것 같고요 최전방의 레반도프스키 정말 위대한 골레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9경기 연속 골 정말 기록적입니다 그리고 모두 15골을 좀 때려넣기 때문에 호날두의 과거 챔피언스 단일 시즌 최다골 17골을 넘어서냐 마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득점하면 사실상 예약되어 있죠 2위권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미 레반도프스키는 득점왕 트래블을 한 겁니다 분데스리가 득점왕 포칼 득점왕 챔피언스 리그가 득점왕 2선 쪽에 페르시치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밀러 아 토마스 밀러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왜 어딜 갖다 놔도 그 이상을 다하죠 토마스 밀러 있고 오른쪽에 그 나부리 그 나부리도 지금 너무나 좋은 페이스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9골 득점 랭킹 3위에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4강 경기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와 이 오른발로 잡아놓고 왼발로 때리는 이 양발이었던 능력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허리 쪽에는 티아고 알칸다라와 고레츠카 갔을 것 같고요 수비 쪽은 19살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진짜 이 선수는 왜 이렇게 너무 잘해요 너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알폰 데이비스 그리고 센터백에는 알라박 그 다음에 이제 질레 약간 보아탱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질레가 나올 것 같고 오른쪽에는 키밍이가 쓸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노이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파리 한번 볼까요 파리 파리 막 앞쪽에 그냥 뭐 진짜 화려하게 그지없습니다 기적적인 부상 회복 능력을 보였던 은바패를 정점으로 딱 놓고 네이마르와 디마리아 디마리아가 지난 4강 경기에서 왜 자기가 디마리아인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안 되는지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지난번 경기는 징계로 못 뛰었다가 딱 복귀해가지고 뛰니까 다른 선수들이 살아나잖아요 네이마르나 은바패가 디마리아가 만들어주니까 다른 공간에서 엄청나게 기회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디마리아 진짜 좋습니다 허리 쪽은 부상 복귀한 베라티 제가 다 정기된 다음에 아마 서로의 어떤 키 포인트들을 얘기할 텐데 베라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르키뉴스 에레라 갔을 것 같고요 수비 쪽에는 베르나트 그 다음에 킴 펜베 그 다음에 티아구 실바 오른쪽 풀병은 캐러 골투퍼는 아 나바스가 뛸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못 뛴다면 일단 니코로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 멤버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번 시즌 챔피언스에서 보여주는 흐름이라든지 선수 구성된 어떤 전체 팀의 조합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살짝 바이렘 위넨이 좀 더 우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렘 위넨에게도 틈이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뭐냐 파바르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해서 지난 번에 교체로 뛰었지만 이 경기가 파바르가 선발로 뛸 수 없을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파바르가 선발로 뛰지 못한다고 한다면 혹은 선발로 뛰더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느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파바르가 못 뛸 때 오른쪽 풀백 누가 봤죠? 키미이가 봤습니다 키미이는 오른쪽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다 볼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더 파바르가 있을 때는 키미이가 미드필더로 많이 뛰었죠 근데 파바르가 못 뛰다 보니까 키미이가 지금 오른쪽 풀백으로 내려갔고 대신에 그 중앙 미드필더는 고레츠카가 섰습니다 두 선수가 공격 작업을 할 때는 아주 좋아요 고레츠카도 원터치를 그냥 딱딱 찔러주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키미이도 오버랩 들어가거나 조합 플레이 한다든지 연기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비입니다 고레츠카는 아무래도 좀 더 수비력보다는 공격적인 재능이 좀 더 좋은 선수인데 키미이가 오버랩을 간다든지 이럴 때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백업하는 플레이가 좀 잘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이레미넨이 리옹과 경기할 때 리옹이 사이드 쪽에서 상당히 아주 강하고 깊숙하게 올라올 때 조금 흔들렸던 초반에 그런 모습들이 사이드 쪽에서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키미이가 그대로 나오고 이쪽에 고레츠카 나온다고 한다면 공격을 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수비할 때는 커버 플레이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바이레미넨은 전수상 특성상 어떻게 되냐면 라인을 내립니까? 올립니까? 라인을 굉장히 올려놓고 싸우잖아요 근데 보아탱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렸어요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센터백이 속도가 느리면 상대가 뻥 치고 들어올 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동안 커버했느냐 파바르는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을 다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바르가 또 커버를 했었어요 파바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커버하는 문제 결국 센터백의 어떤 느린 발도 그쪽에서도 문제가 좀 얘기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고레츠카의 백업 플레이 그 다음에 커버 플레이 그리고 이제 센터백의 어떤 느린 발을 어떻게 또 커버를 할 것이냐 그래서 파바르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파바르의 몸 상태 파바르의 산발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 이건 또 상대성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만 말씀드렸지만 파리에 누구 있습니까? 은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 엄청 기술적과 엄청 빠른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만약에 바이르 미넨이 커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전할 수 있습니다 파리는 어떤 포인트가 제가 아까 베라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파리도 이번 챔피언스의 결승 올라오는 동안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안 풀렸던 경기가 있었는데 은바페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네이마르 혼자서 개인 능력은 진짜 좋죠 개인 능력을 혼자서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골을 넣었던 장면이 있지만 상대가 바이르 미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개개인들의 능력도 뛰어나고 수비 조중력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리 네이마르나 은바페나 디마리아 개인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세 선수에게 볼줄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르 미넨이 굉장히 폭을 좁혀놓고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한지 플립 감독이 디테일이 굉장히 능해요 전술 지도할 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까지 다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네이마르나 은바페나 디마리아 개개인들의 능력이나 특성을 해서 선수 개개인들에게 어떤 마크를 할 때 주의사항을 다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만 많이 부닥치게 되면 파리도 굉장히 답답하게 공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누가 해결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미드필더에서 패스를 통해서 전진 패스라든지 공간을 놓아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베라티가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라티도 지난번 부상당했다가 복귀해가지고 교체로 뛰었는데 이 경기를 선발로 뛰냐 못 뛰냐가 그런 의미에서 베라티가 앞쪽의 공격수들을 고립을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걸 풀지 못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파리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빨리 보고 싶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재미난 경기승전 될 겁니다 이거 진짜 놓치지 마세요 파리와 바리미넨 새벽 4시고요 다시 내 라이브도 바로 생중계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재밌게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